엔화가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161엔을 돌파했습니다. 엔달러 환율이 161엔을 찍은 건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입니다. 엔화는 이번 분기에는 달러 대비 6% 하락했고, 올해 들어 지금까지 12% 떨어져 G10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. 이 같은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꼽힙니다. NHK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펴지면서 달러를 사들이고 엔화를 파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